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과 부산, 대구, 경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28일 경남도청에 모여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낙동강연안공동체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가 28일 경남도청에 모여 낙동강연안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2010년 출범한 이 협의회는 경북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낙동강연안 31개 자치단체는 낙동강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낙동강을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00만 명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고자 낙동강연안 강력계획을 비롯해 수변 생태경관 조성사업,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학대 등을 집중 토론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총량제 도입과 낙동강의 날 재정 등에 대한 신규 안건도 협의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만큼 하천 둔치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사항도 논의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 땀 흘려서 가꾸는 토지를 이번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하천을 가꾸셔서 옮겼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옮기던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하고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 준수레만 걸어있는 피해 이 문제는 국토행부에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줘야 금년도에도 농사를 짓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중앙정부의 공동 건의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낙동강연안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협조와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